동물 대표 다 왔네요 스타드 사막 사막 예스 자 아웃 아악 오 오 오 오 야 다람쥐들 다 부양한다 오 오케이 다음 누구야 It's me 이건 어떻게 해요 힌트가 없네 이거 진짜 감으로 찾는 거네 오케이 이거는 오히려 이해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뭐 소리 내고 싶은 건 알아서 소리 낼게 대신에 3단계는 멤버 한 이름 멤버 두 번 말해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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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케이 네명 맞춰본다 연준 범규 태연 수빈 아 아깝다 수빈이 형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움직였네 짠이다 다들 좀 치는데 아 아깝네 와 다들 좀 성격으로 유추를 해버리네 그냥 어 연준 수빈 휴닝 범규 두 명 맞췄어 오 어차피 박수보다 날치죠 어 이번에 다 맞추는 거 보여드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그러니까 수빈, 범규, 연준, 휴닝 수빈, 범규, 연준, 휴닝 수빈, 범규, 연준, 휴닝 뭐야? 왜 이렇게 알았지? 그냥 기척 야 뭐야? 진짜 짐승인가 봐 야 맞네 어떻게 기척으로 이걸 맞춰 강태현은 원래 짐승이어야 되는데 인간으로 잘못 태어났어요 수빈, 범규, 태현, 휴닝 아무도 없구나 이런 감은 참 좋아 바로 할게요 이런 감은 참 좋아 3, 2, 1 범규, 수빈, 태현, 휴닝 안 해 1점짜리 경기에서 잘 해놓고 헛기침을 들어야 되네 헛기침만 잘 들어 왜냐면 맨날 나 화장실에서 누구 들어오면 다 알아맞히거든 맞아 그거 있지 야 좋은 거네 오케이 3, 2, 1 태현, 수빈, 연준 태현, 수빈, 연준 태현, 수빈, 연준 두 개 맞췄어 한 번 미쳤잖아 지금? 우와 어떻게 맞춘 거야? 3, 2, 1 2, 2 3, 2 3, 2 3, 2 3, 2 2 3 튜닝카이 연준 태현, 수빈 틀렸다 인마 반대로 했으면 성공했네 반대로 했으면 성공했네 아 유현 아 반대로 말했네 어렵다 아이고 오케이 수빈, 수빈 소리 좀 내줄게요 오케이 지나가요 3, 2, 1 아 힌트 없구나 어 태현 지소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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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연준, 범규 아 뭐야 아 뭐야 원전 아니 연준이 형이었는데? 휴닝카이 대체기 소리였는데? 하이 그럼 나 한 명 더 맞춘 건가? 아니 두 명 맞췄어 아 그래? 오케이 잘하네 감이 좋네 그대로 같은데 연준, 태현, 휴닝, 범규 아 아 아 아 이렇게 어떻게 기척없이 이렇게 움직였지? 그럼 오케이 끝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겨우 4점 원 더 가는 거야? 됐어 이거 태현 씨가 야 우와 이거 생각 좀 쩌하네 야 부자 됐어 와우 바람직 부양한다 야 이번 겨울은 걱정 없겠는데? 끝도 없지? 네 두두 그럼 아 각자 동물 목소리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 뭐?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알겠어 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해줄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3초 자 네 번째 경기 리듬체조 바닥에 네 개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하다 음악이 30초 동안 흘러나온대요 리본을 휘두르며 달려가 불이 켜진 구역을 밟으면 된답니다 아 이해했다 네 리본을 계속 휘둘러야 하며 땅에 리본이 닿으면 바로 종료 구역을 많이 밟을수록 높은 등수 1등 3개 2등 2개 3등 1개 이거 과일 수 늘리는 거 어떤가요? 너무 적은데요? 방금까지 막 20개씩 막 했다가 1등 어떻게 두 배로 늘릴까요? 세 배로 늘릴까요? 세 배 세 배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닿잖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닿네 저러면서 이제 걸어가면 꼬일 것 같긴 한데 그치 걸어가면서 이제 뛰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자 누구부터 할래요? 범규 형 쥐고 있으니까 범규 형 범규 형부터 너의 힘을 보여줘 야 멋있다 시작할게요 범규 고음 공격받고 있는데 공격받고 있는데? 민준한테 왜 이렇게 못 봐? 와 끝났는데? 두 개 한 번만 더 해볼래? 한 번만 아 진짜 이런 시행착오를 있으니까 제가 뒤에 멤버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죠 빨리 한 번만 자 이제 해볼게요 준비됐죠? 오케이 렛츠고 응? 불안하다 저게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겁에 질렀는데? 좀 귀엽다 야 진짜 마보 같아 오오오오오 큰일 날 뻔했어 불었어 지지를 발휘했어 잘하네 오늘 이게 나을 거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 같아 그렇네 이게 낫네 아 너무 못한다 진짜 쟤 묶였는데? 묶인가네? 야 왜 묶여있냐 여기 괜찮아 핑크가 준비돼 있어 야 다음 누구? 네가 주는 사람 해야 할게 그래 팽닝 휴닝이 이런 거 잘하지 휴닝이 잘할 거 같아 휴닝이 나의 발레드 했었잖아 나 이러고 간다 약간 세일러문으로 변신할 거 같아 딱 공격받았어 오케이 탈락 바로고 네 오케이 고 와 흉해 아니 노래 열받네 진짜 아 진짜 잘해 이거 중반대 구이 끊는 거 봐 디테일 미쳤어 아니 퍼포먼스까지 어 귀엽다 초크를 시도하는데? 살려주세요 겁나 까불어 순식간에 목을 감는데 우와 야 무서웠어 순식간에 목을 감아가지고 어디서 내 눈을 피하려고 자 이거 후식 CG 준비돼서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아 티난다 뒤에 귀 잘랐어 괜찮아요 오케이 야 어떻게 이거 한 번도 안 엉켜요? 이런 제조 선수들 돌리면 안 되겠다 엉키겠다 갈게요 어 묶여주세요 괜찮아 풀러서 또 대기하고 계셔 항상 대기하고 계셔 오케이 잘한다 잘 풀어 잘 풀어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VAR 아쉽게 된 거지 오케이 야 이거 힘들어 힘들어 와 이거 어깨가 빠질 거 같아 어깨를 쓰지 말아야지 소목만 살아? 일단 형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와 이거 어깨가 빠질 거 같아 어 뭐야 어 잘하는데? 오 저런 방법이 오! 저런 방법이 오! 저런 방법이 날 따람쥐다 돌리기만 잘하는데? 잘한다 이야 저런 방법이 오! 오! 뒤에 묶였다 뒤에 묶였다 뒤에 묶였다 뒤에 묶였다 아 아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야 이거 이거 안 꼬인 게 대단하다 그래 이게 안 꼬인 게 대단하다니까 이거 반납해야겠다 하지만 늘 대기하고 계시지 이거 그냥 침착하게 형을 다 밟기만 해도 형이 이기겠다 자 최수빈 10초 봅니다 잠깐만 아 잠깐만 저 귀 귀 좀 때릴게요 피난다 아 피가 난다 아 잔인해 자 최수빈 10초 봅니다 저 저도 10초 봅니다 천천히 저 순식간에 못 감고 이제 기다란다 나를 10 오 오 형 어깨 쓰면 안 된다며 손목 써야 된다며 형 예술 점수 하나 보여줘 예술 점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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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3등이 누구였어요? 수빈이 형 아니에요? 3등 수빈이 아니야? 네 예스! 자 그럼 아 바로 뜨네요 자 다섯 번째 게임 뿌띠 승마 레이싱 연습실에 말 여러 마리가 대기하고 있다 어?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 레이싱에 참여한다 우승자 과일 모형 9개 히트 이라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나 얼른 말 화려한 게 좋아 오케이 저는 얘로 할래요 자 너 잘할 수 있겠지? 흥분하지 말고 야 미안하다 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귀여운 자식 그 가요 야 출발선 뒤에 서라 조금 더 뒤에 세팅을 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딱 출발선에 돼 맞아 오케이 발로 구르시면 언제나? 네 자 발로 구르면 끝나요 오케이 가시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 나도 가자 야 아 어떻게 이렇게 빨라 아 아 아 아 아 다리가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박진감이 없지 박진감 논치기 합성해 주세요 아 좋아요 그래서 여기 페어플레이 하죠 그래 선 넘지마 선 가자 가자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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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낙마했어 그런 방법이? 어떻게 했냐? 굽슬레이 자 자 자 자 정정 낙랑이 한 번 더 시간인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하고 아 오케이 가자 자 막판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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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빈스레가 요랄하다더니 저게 저 말이구나 아 아 네 가시죠 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괜찮지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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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아 네네 죄송해요 어 네 예 오 수빈이 형이 말을 잘 차네 인정 그럼 이 형 18점 얻는 거예요? 와 인정합니다 기마병이 강한 이유 야 우리 재밌게 논다 이거 가지고 형아 형아 놀아줘 나랑 놀자 야 회전목마 회전목마 네 네 너무 세팅에 비해서 게임 시간이 다 짧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오케이 제가 저 좀 교감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삐삐 만남은 짧았지만 정말로 좋은 추... 기마병이다 이 자식아 기마병 아 귀엽다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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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램펄린 포토제닛 두 명에서 세 명 순으로 도전 트램펄린을 찍는 도중 상황이 주어진다 사진이 찍힌 타이밍에 맞춰 상황에 맞는 포즈를 취해야 한다 사진은 몸이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찍혀야 한다 성공 여부는 멤버들이 판다 오케이 음 이제 확실히 두 명 세 명 순으로 도전 아 이게 팀을 정하는 거예요? 나 두 명 할래 나 두 명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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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케이 나와놔 저 사람들은 먼저 알아라 잘 뛴다 참 야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우 곡 오케이 야 이거는 이거 아! 아! 티난다! 그거... 귀엽네 왜 태연이 있겠지?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떼 있긴 하거든? 나도 한 거 같아, 나도 떼 있긴 해 어, 태연이 인정 태연이 인정 아, 연준이 형은 아, 왜? 연준이 형이 살짝 애매한데? 태연이는... 아, 연준이 형은 그냥 신났어요, 지금 보면 뭔 소리야, 갓 태연이랑 기름 같잖아 혀도, 혀도 빼꼼했다고 혀 없는데? 아쉽게 된 거지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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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레전드 못생긴 게 나오는데? 오케이, 다음 밥을 먹다, 혈에 깨물었다? 뒤에서 누군가 날 불렀다 이거지? 야, 잘하네 어, 잠깐만, 밥 밥 먹자 혈에 깨물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하게 계속 바뀌어요 대신하게 계속 바뀌어요 아, 하면서? 네 야, 태연이 잘했다 태연이 100점 100점, 100점 아, 나 진짜 억울해 오케이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가시죠 자 참순놈, 섹시 사큐티 참순놈, 섹시 사큐티 참순놈, 섹시 사큐티 아니, 이거 이거 연지면 어떡하냐 아니, 이거 이거 둘 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건 둘 다 좀 오바예요 둘 다 아웃인 것 같아요 누나가 놀고 있어야지 음향 감독님 하드버전 하나 둘 셋 오 야 잘 찍혔다 저 카메라 봤어요? 이거 찍고 싶은데 제가 썸네일을 써주시면 안 돼요? 이거 표정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타격 받았어 다이빙을 했는데 눈앞에 상어가 있다 나 봐도 한 번만 야 연준 형 괜찮아 연준 형 인정 연준 형 잘했어 이거는 연준 형 인정 연준 형 연준 형 연준 형 인정합니다 야 점수는 못 잃고 재미는 챙길 거야 오케이 일단 받아 고 답을 밀려 싸두는데 100점이 나왔다 하나 둘 셋 좋아 이거 이거 이거는 뭔가 잘못 이해한 거 잘한 거지 아싸 하는 거지 100점 맞았다 그러니까 아싸가 맞아 아싸가 맞긴 해요 나도 좋은 거 아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둘 다 인정 이거 망했다 그거 아니야 근데?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 괜찮아 아 미얀 선배님 100점이 나온 거야? 아 잘못 이해한 거 같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표현한 거야 됐다 이거야 아 아니 근데 둘 다 기뻐 보이긴 해 그래 둘 다 기뻐 보이긴 해 오케이 둘 다 게임 캐릭터 같대 둘 다 인정하겠습니다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아 재밌네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그냥 이거는 이 게임은 양보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팔이 이렇게 뜰 때 휘지하면 진짜 짱 높이 뛰어 아 선이 안 좋은데요 이거 오 오 야 아 어 수빈이 형 고인물이야 잠깐만 동시에 뛰어야 돼 야 야 아 야 어 칼이 완벽했어 아 유니 칼 어 칼이 완벽했어 유니 유니 야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야 야 이것도 맞아 여기 빼고 다 맞아 여기 딱 닿아있어 아니 아니 주니 칼이 뭐야 주니 칼이 좀 해야 돼 저 100점 200점 야 근데 겁나 높은 게였어 저 200점 아니 니 살살한다고 해 야 우리 안무 같아 안무 왜 이렇게 빡기네 왜 이렇게 빡기네 겁나 없네 아 어이가 없네 오케이 범규 유니 인정 범규 유니 인정 진짜 빡기만 해요 아 수빈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맞아 둘이 너무 셌어 아 인정 아 진짜 오케이 이거는 좀 높이 뛰는 거를 많이 개선할게요 오오오 우와 뭐야 아 이 형 다 가렸어 아니 이거 야 유니 잘 나왔어 야 Comp Groot 점심 야 이edi 휴닝 100점이야 와 저런 포즈를 야 너무 잘해 야 일단 다 떠있긴 하다 이거 범규는 뭐야 저 V 하고 있잖아요 V 아니 범규 탈락 범규 탈락 왜요 난 두 명이Jesus 좀 덜 귀여워 맞아요 야 그래도 제 시원을 맞게 했잖아 어까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근데 귀여운 건 수빈이 형이 제일 귀엽긴 해 저는 휴닝 수빈이 인정 나도 휴닝 수빈이 인정 오케이 확실하게 살려 달란 말이야 진짜요? 만화 캐릭터 같네 쟤는? 잠시만, 다 놓을게요 아, 볼까? 좀 시간 좀 봐 됐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즈야 됐다, 이거 이건 좀 높이 뛰어봐요 이건 좀 높이 뛰어봐요 아, 이건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즈야 하나, 둘, 셋 너무 유리하다 야, 휴닝이 뭐야? 진짜 미쳤어, 휴닝이 폼 미쳤어 진짜 아니, 윙크까지 했잖아 야, 땅에 있는 거 같아, 휴닝카이 아, 휴닝이 진짜 잘한다 야, 이거는 범규 형이랑 수빈 형도 잘했는데 너무 어나돌 레벨이잖아 메시잖아, 혼자 야, 휴닝 인정 진짜 땅에 있는 거 같아 아, 진짜 그냥 이 게임 휴닝이 이긴 걸로 할게요 두 개 남았나요? 오케이, 두 개 역전할 수 있어 그래, 두 개 역전할 수 있어 두 개 만약 휴닝이 못하면 역전하는 거 그래 근데 그럴 거 같진 않다 아, 이번에 못했다 아, 근데 이거는 근데 사진 찍는 타임이 좀 이상했네요 아, 찍어본 게 뭐야? 나 수빈 인정 저도 수빈 인정 아, 그렇네 난 범규가 제일 뻘쭘해 보이는데 아니, 나 범규 형도 인정 나 범규 형이 제일 공감감 오케이, 범규 인정 범규 형도 인정 범규, 수빈 인정 어, 범규, 수빈 인정 휴닝이 제일 뻘쭘해 보이는데 범규 형 인정, 진짜 저, 저, 꼭 저래,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거 전화, 전화 인정 전화 인정 전화 인정 전화 인정 전화 인정 와, 클릭하에 몸 비틀고 있는 것 봐 수빈이 형, 나 전화가고 있는 거야 이게 단대별이야, 단대별 아, 이게, 이게 단대별이야, 단대별 저희 오른쪽부터 그래 이루기에서 이루기에서 용을 내는 거니 이루기에서 용을 내는 거니 이루기에서 용을 내는 거니 과정이네 오케이, 인정, 인정 셋 다 인정 수빈이 형, 킬 포인트 킬 끝 쳐다보는 거 모르겠어 겁나 웃겨 아, 네, 부산 게임 종료 아, 재밌네 여기 앉아서 엔딩 치시죠 아, 근데 점을 쓰고 보고 재밌었다, 이건 아, 그럼 와, 퀄리티 퀄리티 미쳤어 짱 이상한 거 같아, 혼자 아, 재밌네요 레고 밟은 거 미쳤어 이상한 거에 재미있다, 이건 레고가 진짜 미치긴 했어 사람이 어떻게, 인간 캐릭터 하나 빼고 하는 거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 아, 진짜요? 원하는 바구니에서 과일 5개요 딱 봐도 이 형이 많이 오네 가져가, 가져가 너한테 5개 담아 와, 오빠 공평하게 가져가, 공평하게 공평하게 오, 이 형이 흰이가 1등 같기도 하고? 오, 이 형이 흰이가 1등 같기도 하고? 오케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셉시다, 하나씩 오케이, 하나씩 이렇게 던질까요? 하나 이렇게 던지자,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뜬요?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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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기냐? 일곱 여덟 여덟 다섯 열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뭐예요? 열셋 방구야? 열쇠 열없 열곱 열없 열없 열일곱 열열덟 열아옹 스물 스물하나 스물 둘 비켜버려 스물셋 스물섯 스물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스물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하나 서른하나, 오, 휴닝이 피니가 32개로 1등 피니가 1등 막판에 뒤집었네 이거 승희 형이 이길 뻔했구나 그러네 1세트? 퀄 1세트? 와! 괜찮다! 뭐야 이거? 뭐야? 와! 맛있겠다 피니 저번에 제가 1등 했을 때는 무슨 뭐 양원금 하나 가지고 내가 다시 가져가시지 않았어? 맞아, 다시 압수했어 이거 무게가 꽤 돼요 진짜 망고랑 포도랑 이런 거 들었네 와 근데 엄청 많네 펭귄들아 보고 있지? 내가 내가 대표로 이렇게 펭귄을 맞춘다 과일을 가져왔어 미안해 다 우리 올해는 건강하게 잘 보내자 미안해 다람쥐들 미안해 여우들 와 제일 썼네요 오케이 MC 휴닝 자, 각자 이제 동물 대표 각자 고생하셨고요 네 사막 사막 바람 바람 뱅뱅 사막 각자 잘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사막 다음에 만나요 투덤 아 귀엽다 이거 뭐야? 얘 문이 왜 있지? 탱머신 아니야? 나 태어나기도 전해졌어 그래, 그래 들어가 보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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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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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악! 안 돼! 저기요 제발 구해주세요 일단 여기를 나가서 상황을 살펴봐야겠다 개홍화 교실도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요인트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야야 이거 돼 이게 난 너무 꺼른 척하거든 미쳤다 어떻게 됐어요 안녕